자, 잘 먹겠습니다. 화이팅! 자, 잘 먹겠습니다. 우리 되게.. 야, 좀 여부러. 이렇게.. 우리 되게.. 색채한테 되게 잘 맞는다. 응? 우리 되게.. 그.. 아, 여기.. 유럽 색채하는 거.. 그렇게 입었어. 지금 그렇게 될지 뭐.. 저희가 폴란드에.. 어제 왔는데 색감이 되게 잘 맞네요, 저희. 잘 녹아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딱 감성이 유럽 감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감성이 미쳤는데요. 자, 여기 잠깐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느낌. 아직 안경 안 어울리는데. 나 저런 머리 했었는데, 니키 같은 거. 일본인 같잖아요? 니키 일본인 같아. 우와, 귀여워. 이거 진짜 약간 감성끼가 나올 것 같아. 어, 나 이런 거..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소리는 안 나오잖아.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소리는 안 나오잖아. 아, 이런 식으로.. 오, 괜찮은데? 아, 봐봐요. 이건도 이거? 아, 이런 느낌. 아, 근데.. 이런 거 같아. 이런 감성은 약간.. 약간 이렇게 찍어야 돼요. 봐봐요. 저 나무 뒤로 갑니다. 뭔지 알 것 같아. 나무 뒤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요. 나무 뒤로. 오케이. 그러면 약간.. 거기, 거기 그댈. 오케이. 내가 딱 그러면.. 아, 이런.. 장난 아니네. 안녕하세요. 지금 풍경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 본 적이 처음이라.. 너무 낯설지만.. 뷰를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더 예쁜데.. 너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염색을 했어요. 여기 와서.. 괜찮나요? 근데 너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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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받아줘야 돼요. 이런 거. 타이밍.. 이거 안파란 말이야. 타이밍 놓쳤어요. 유명한 그 만두.. 이거.. 폴란드.. 에서 유명한 음식이에요. 만두. 찾아뵙고 왔어요. 룩기 같은.. 룩기 같은.. 룩기.. 만두님. 룩기 같은.. 여기는.. 폴란드. 폴란드. 염색됐고요. 근데 거리가 굉장히 예쁩니다.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요. 일단.. 추울 것 같아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춥진 않아요. 생각보다 춥진 않아요. 근데.. 엄청 밝진 않은데 그냥 무드가 좋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이제 날씨.. 해를 몰고 다니죠. 첫وف wires 진짜요. 편들 생각나면 이분들.. 흔들려야지. 흔들려야지. 흠.. 파이екс 경조 라이브 땡 Night 침착 너무 맛있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뭔가 공연도 하고 있고. 엔진이라고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속이 저 뻥 뚫이는 기분입니다. 예뻐요 너무. 감성짐. 이 돌바닥이 미쳤어요. 끝났어. 막 라이브가 좋았는데. 말 한 번 탈까요? 우와 이제 대박이다. 성민이 형 타야 되는데. 성민이 형 탈 수 있잖아요. 어? 나 타고 내리는 것만 돼. 지금 길거리 방황 중이에요. 지금 길거리 방황 중이에요. 이런 데는 좀 무서워. 근데 되게 뱀파이어 상처럼 생겼네. 여기 진짜 호그 같은데요? 호그 같은. 진짜 해리포터에서 본 것 같아. 와 비둘기 살기 감지 되게 잘한다. 이렇게 다가가니까 검사 나간. 네. 비가 와요 갑자기? 갑자기 비가 오네요. 빨리 밥을 먹으러 하고 싶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근데 이런 데 유로 오면 꼭 뭔가 야외에서 먹고 싶어. 그러니까. 파라솔 파라솔 같은 거 위에서. 피크닉처럼. 맞아요. 사실 그 감성. 저희 밥 먹으러 가요 이제. 자 이제. 밥 먹으러. 고맙습니다. 가자. 어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이런 말인가요? 여섯지. 갑자기 잘 찍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오 여섯만 있답니다. 네. 가도 가도 되죠? 와. 너무 형광색이야. 제가 왔던 길이 어디예요? 어쩌면 안 돼? 여기 안 와요. 게이사네. ftege? 고맙습니다. ㅋㅋ 맞아요. 우산이 너무. 우산아 이거 옷이 잘 어울리는데요. 속으로 우산아. 니키이랑 좀 잘 어울린 것 같아. 맞아요. 니키랑 잘 어울려. 마이ыс우야 어때? 우승아 jeweils EsoIz & Marco 차원 Humanistic Rnu profit 옷이라도로 fer고 가면 되고요. 미사가 пой cream. 놓'할 Women's Built 미 Siisys Cloud decisionsalet ı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는 약간 카페 겸 시각인 것 같아요. 이거 맛있대. 감자, 감자. 아니 그런 거 같아요. 메뉴판은 모헤오즈는 물만두. 이거는 튀깃만두. 물만두. 물만두 하나, 튀김만두 하나? 둘 다 씩. 하나씩. 이것도? 이거? 이거? 크로켓? 믹스? 네, 믹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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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맥주 브이로그를 찍다니. 이거 진짜 추워. 치얼스. 이거 진짜 추워. 이거 술이에요. 이거 술이에요. 제가 알콜을 뺐어요. 이거 쓰라. 땡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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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마이갓. 야, 니키야. 맛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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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해. 어, 크로져. 무어라. 아, 저거 미씨. 와, 뭐야.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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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노려드로. 맛있어. 아니, 음식 괜찮다. 네. 너무 맛있는데? 뭐, 뭐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맞아. 아, 맞아. 응. 따뜽. 근데, 여러분. 어? 어, 이제 봐야 된다. 네. 예, 형이. 저, 여러분. 밥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호텔로 돌아갑니다. 렛츠기릿.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いただきました. 고아이 사츠시마스. 맞나? 갑자기. 고아이 사츠시마스가 뭐예요? 고아이 사츠시마스. 고아이 사츠시마스. 고아이 사츠시마스. 고아이 사츠시마스. 고아이 사츠시마스. 아이스크림 잘 먹을래? 갔다 와서? 갔다 와서? 갔다 와서? 나 됐습니다. 근데 속이 들어오면 다시 나올 자신이 없어. 갑자기 아이스크림 파는 거 같은데? 아니, 이거 하고 싶은데. 이곳은 호텔이고요. 오늘은 원래 밖에 나갈 예정이었는데 비가 와서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일 이동하는데 오늘 이 호텔에서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폴란드입니다. 어제 성훈이랑 잡담을 하다가 자느라 눈 서비스 시켜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하느라 좀 늦잠을 잤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부었어요. 살짝 부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저희가 밖에 못 나와서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밖에서 이스터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스터 에그 거리가 너무 예뻐서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지금 비도 오고 밖에 상황이 이따가 우산을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산 있긴 해요. 가보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감기 울리면 안 돼. 몸 관리 잘해요.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숙소에만 저희 허투리에서만 있으려고 했는데 한 번 밖에 나가서 어, 예? 한 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워. 일단 상온이 있긴 한데 아.. 춥긴 춥네, 오늘. 서원이가 그러면 호텔에 있는 거예요? 혹시 나와야죠? 많이 추운데요? 제가 밖에 관광 투어를 또 갈려 했는데 밖에 비가 너무 멀고 너무 추워서 너무 춥더라고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근데 예뻐서 호텔에서도 많이 뭘 찍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추워가지고 다시 패딩 입고 나왔습니다. 추워가지고 비도 그래서 패딩 입고 다시 왔는데 뭔가 나름 이런 것도 로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럽에 비 오는 거리를 혼자 우산 쓰고 간다는 게 이게 또 낭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낭만을 즐기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우산이 부러졌네? 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부러졌지? 와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비 오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우산을 안 쓰고 뭔가가 방수된 옷으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폴란드가 며칠 안 있었긴 했는데 일단 제 입맛에는 잘 맞는 거 같아요 저랑 그래서 너무 좋았고 간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 정말 잘 맞는 거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너무 느낌이 평화로워요 뭔가 다 동네 사람들 같아 근데 도심 한강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왔습니다. 이곳은 뮤비를 찍기 위해 온 두 번째 호텔. 한국에 있는 영어 마을과 흡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잠깐 산책하러 나왔는데요. 여기 배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질크 형이랑 질크 형이랑 질크 형이랑. 오, 질크 형. 도넛 끄리기 위해 Wild Fthur hormone. 예전을 매첨 hatch? 예전을 발견했는데. 와 형아 이거 진짜 많아요. 구입łyage county protector. 와 잠깐 도넛 아니야. 도넛 쿠키. 도넛쿠키즈 눈이 내렸어요 도넛나가 눈이 내렸어요 올라있다 연장 챙겨 형 이거 맛있을 거 같잖아요 맛있어 절렐aja 저럴 때가 진짜 창피한데 저럴 때 제일 창피해요 마오미는 남의 bef지지 않는데도 자기가 먼저 지져요 모란머리 뭐라고 생각하고 난 못끼겠어 피곤 halen 나는 또 연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